올라가라, 피곤하다. 70%? 어? 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 는, 는이 들리더라고 난. 내 머릿속에 눈, 네 얘기 다 섞였는데. 네 얘기가 있어? 그 다음에 대체는 두 번 들어가던데? 있어, 있어. 대체 두 번이에요, 대체. 대체 두 번이에요, 대체. 대체 두 번이에요, 대체. 저는 아까 제가 들은 게 그냥 비슷했는데? 내한의 경험, 대체. 탱구, 탱구, 탱구. 잡았어. 잡았구나. 탱구 잡았구나. 타올라라, 쿵쿵쿵쿵쿵. 놀게 냅둬. 탱구, 뭐예요? 뭘 잡았어요? 대체가 두 번이 아닙니다. 대체가 두 번이 아니다. 뭐가 문제야, 대체. 네가 내 경험, 대체. 그런데 지금 우리 도레미들은 대체를 두 번을 들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방금 들어보니까. 들어보니? 비슷해요. 위에는 대체가 맞아요. 그럼 아래 줄은 뭡니까? 아니, 이건 내가 확실히 들은 건데. 경험 대체? 경험 대체! 경험 대책! 경험 대책! 대책! 대책입니다. 대책이나 세워봐. 대책이나 세워봐, 이나 세워봐. 맞네. 대책, 인과. 한 글자도 없는데? 대책이네. 대책이나 세워. 세워. 과가 아니라 그냥 세워인데. 세워? 하는 거 아니야? 대책이나 세워. 니아 내 경험 대책이나 세워. 세워. 시가 세워까지 얘기해서. 봉지에. 니아 내 경험 대책이나 세워. 잡았어요. 내가 한 거잖아, 방금. 내가 한 거잖아요. 앵무새, 대꾸가 앵무새가 있다니까. 실력은 저보다 안 했는데. 똑같이 한 번만 봐, 이게. 이나소아라고 적어놔야 돼, 이나소아. 지금 쓴 거 봤어요. 아니, 아니, 아까 적었어요. 분관조, 분관조 있어, 분관조. 분관조 씨? 네. 뭐라고요? 내 안에 대책, 이나소아. 그럼 키 씨가 한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적어놨었어요, 적어놨었어요. 자, 그러면 정석도로 듣겠습니다. 이야, 춤 좀 춰. 두 번째 음악. 바로 나오네. 가 보자. 지금 너 때문에 내 머릿속에 넌 니 앱이 다 섞였는데. 뭐가 문제야, 대체 네 연애 경험 대책. 이나소아 솔로 되기 전에.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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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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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니야. 아니잖아. 아니야, 그렇지, 안 들려? 잠깐만요. 피오 잡았어요, 피오? 아니, 아니. 캐치보이? 네, 아니, 잡았는데. 피오 말고 이 부분 잡은 사람이 있어, 없어요? 봄 씨 보니까 먼저 물어봐요. 나중에 또 들었다고 거짓말하고. 피오, 정답 얘기하지 말고 어느 부분 잡은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이야? 정답 얘기하지 말고 어느 부분 잡은 부분이야? 어느 부분이야? 저는 넷째 줄. 넷째 줄이요? 자, 우리 넷째 줄에 목숨을 걸었던 봄 씨. 잡았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잡았지. 내 안의 경험 대책이 있나 세워. 잡았어요. 어? 얘기해 주세요. 내 안의 경험 대책이나 세워. 이게 정답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아니고 네 아내가 네 연애로 들리는데? 이게 맞춰라, 이러면. 그렇지. 이런 거 말이 맞잖아. 네 연애 경험 대책이나 세워. 그렇지. 그래, 그래. 연애. 그래, 그래, 그래. 아우, 시원해. 아우, 시원해. 지금 우리 거래니. 네 연애로 축제 분위기인데 한 번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지켜본 바에 대해 하면 어때, 지금? 아, 진짜 지도 새도 모르게 바로 네 연애를 쓰고 나서. 아니, 저거. 저한테 내가 아까 썼잖아. 내가 봤지? 와... 아니, 아니, 그런데 발음에 문제가 좀 있네요, 발음에. 그래, 네 연애. 내가 아까 했잖아. 아... 좀 더 잘라. 넘넘 carve을까 too. 어... 아름다운. 반찬이. 그래, 내가 운을 가운데 그리니 뭐. 인터kan을 보고 많게 너무 늦게ness하고 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